자,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알파코스 두 번째 강좌가 되죠. 학교음법 기초과정이고 우리 입문과정은 멘티맨으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멘티맨 1, 2, 3권을 다 마스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임용과 관련해서 입문과정에서 필요한 부분들을 제가 강의를 했었고 여기는 이제 기초과정이라고 했는데 상당히 멘티맨보다는 내용적으로 업그레이드가 되어 있고 물론 혼자 볼 수 있도록 이 책이 우리말로 되어 있고 상당히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임용을 위한 규제는 아니기 때문에 임용 포인트를 제대로 잡지 못하면 임용으로 연결하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실 기출문제를 풀어보면 이 고급용표 해설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들을 개인적으로 또는 스터디를 통해서 이렇게 빠르게 보는데 너무 피상적으로 보다 보니까 사실 임용에서 요구하는 수준의 그 정도의 공부를 하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강좌를 개설한 이유도 이 책을 볼 때 그 임용 포인트를 어떻게 잡고 갈 거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그런 의미를 지금 두고 있습니다. 자 보충자료를 먼저 보고 약간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할게요. 첫 장은 그 RCU 이태윤 영어학으로 제가 이제 1년 커리를 가지고 가고 있는데 그래서 R코, C코, O코 그 강의계 혹시 이제 처음 듣는 분들이 계시면 제가 그 델타폴스 반을 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로 IT칭 그 사이트에 가면 그 합격 설명의 동영상도 올라와 있고 샘플 강의도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델타폴스 합격반이 그 어떤 성격의 그런 그 소위 코스인지 그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안내가 되어 있으니까 참고로 이렇게 꼭 강좌를 처음 듣는 분들은 그걸 먼저 이렇게 한번 들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R코스는 1년 과정으로 이제 진행이 됩니다. 물론 이제 주 대상은 우리 그 아직은 임용을 본격적으로 준비한다기보다는 학부 과정에서 미리 준비하는 스님들을 대상으로 그 강의 이 코스를 만들었는데 사실 제가 보니까 초수 스님들도 그렇고 뭐 또 제수하시는 스님들 중에도 일부 강좌는 선택해서 이렇게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또 그렇게 듣는 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 참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 자 한 장 넘겨보시면 3, 4월 8주 과정으로 그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각 그 주별로 강의 진도 표를 이제 드렸는데 이게 총 20개의 챕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궁금한 분들은 이게 이제 작년에 새로 4개정판으로 그 출간이 되었고 보통 2판 3판이 임용 이제 그 시험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가지고 늘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책하고 이 책의 차이는 내용적으로는 아무래도 이 4판이 좀 더 자세히 되어 있지만 이론적으로 우리 임용에서 요구하는 수준의 그런 내용들은 좀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목록에서 많이 좀 빠져 있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제가 매일 강의할 때마다 비교해서 설명하면 상당히 혼란스럽기 때문에 제가 8주 차에 마지막 주 차에 2판 3판 저는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예전에 또 강의한 그런 경험도 있어서 임용과 관련된 부분들은 추가적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혹 이제 제가 해설이 좀 필요한 부분들은 그 마지막 시간에 이렇게 정리를 해서 드린다는 거 미리 말씀을 드리고 음 그리고 이 거기 강의 일정 바로 밑에 보면 동그라미 1, 2, 3, 4로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미리 여러분이 알고 이 강의를 수강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자 뭐냐면 여기 임용 연계 포인트라고 해서 제가 이제 그 한 페이지 정도 이렇게 늘 할애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 챕터에서는 어떠한 부분이 임용 시험하고 우리 그 전공용어 소위 이제 학교용법하고 통사론이라고 하는 부분이죠. 양쪽을 다 아울러서 어떻게 연계가 되는지 그 연계 포인트를 짚어드릴 겁니다. 그래서 3페이지를 보시면 넘겨서 보시면 일단 눈을 한번 보세요. 그래서 이래 그 임용 연계 계열한 말이 있고요. 그러니까 여기는 우리 임용 전공용어에서 학교용법이나 또는 통사론에서 필요한 그런 용어들로 제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이제 그 기본 심화 교재에서 또는 기출 문제 풀 때 또 문제 풀이 할 때 이렇게 다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미리 조금 이제 재학생분들 같은 경우는 좀 어려울 수는 있지만 이런 용어들에 익숙해질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거기 그 임용 연계 계열 1번에 보면은 뭐 파이나이트 클로스 그 다음에 이제 뭐 그 넌 파이나이트 이거에 이제 반대는 넌 파이나이트 클로스 이렇게 되겠죠. 어쨌든 이제 파이나이트 볼브라는 거를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거고 물론 이제 제가 맨투맨에서 우리가 이제 그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용어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때 그때 파이나이트, 넌 파이나이트, 인피니티, 젤런드 이런 용어들을 많이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거보다는 조금 업그레이된 생소한 그런 용어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익숙해질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2번 같은 데 보면은 통사론에서 그 이론적으로 우리가 공부를 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 2.1에 동그라미 1번부터 4번까지 보면 논항구조, argument structure, 그 다음에 set or allocation, sub-categorization, 그 다음에 semantic selection or restriction. 상당히 처음 들어보는 그런 아직은 이제 통사론을 이론적으로 공부하지 않은 선생님들에게는 상당히 낯선 그런 용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공부하신 분들은 제가 이제 이런 용어들을 여기서 쓰고 있지 않습니다. 이 규제에서는. 그러나 이 규제가 또 가지고 있는 그런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제가 짚어가면서 이렇게 또 설명을 드릴 겁니다. 아무튼 매 챕터마다 이런 이명연계 포인트를 제가 넣어놨습니다. 자 3번 보면 이명연계 해설이라고 되어 있죠. 이거는 좀 더 구체적으로 영법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이 내용이 이명과 관련해서 어떻게 우리가 연결을 시켜야 되는지 이런 설명들이 그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거 역시 이제 기본 기초 과정으로서 본격적인 그런 그 전공용어의 학교법과 그 다음에 이제 통사론을 이제 그 공부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중간다리 역할을 한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이 부분들을 넣어놨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이것만 가지고 제가 뭐 설명을 하더라도 한두 시간 걸릴 수 있는 내용이지만 일단은 간단간단하게 여러분에게 이제 주지시켜주는 인식시켜주는 정도 수준에서 이야기를 하게 될 것이고 실제 이제 내용을 이제 들어가서 구체적으로 연결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같이 그 연계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다시 그 앞쪽으로 넘겨와서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 보충자료를 제가 이제 제공해 드릴 텐데 거의 대부분은 그 티처스 그래마 있죠? 그 우리가 전공용어의 바이블이라고 할 수 있는 티처스 그래마 부분을 발췌해서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날이라 좀 양이 좀 많습니다. 그 이 그래마티컬 텀스 부분은 사실은 이제 티처스 그래마틱이 워낙 이제 두껍잖아요. 한 600페이지 정도 되기 때문에 이것을 다 소위 이제 1, 2월 과정에 그 2개월 과정에 다 다루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있던 학원에서도 우리 그 같이 강의했던 선생님도 4개월 과정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이 그래마티컬 텀스 부분은 아예 빼고 수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각자 읽어보라고 하는데 여기는 아무래도 이제 입문반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낯선 용어들도 있고 좀 설명이 필요한 부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 부분을 발췌해서 이렇게 사실은 그 내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서의 내용을 전부 너놨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반 정도 제가 시간을 할애해서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좀 더 익숙해질 거예요. 그리고 실제 그런 용어들이 우리말로 번역이 돼서 여기 이제 영법 해설 교재 안에 이제 그런 용어들이 같이 쓰입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제가 또 이제 추가적으로 설명을 하게 될 것이고 자 세 번째 필수 과제라고 되어 있는데 이 교재를 미리 좀 읽어오시는 것이 훨씬 더 이 강의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이죠. 왜냐하면 수업 시간에 이거 제가 다 할 수가 없고요. 중요한 거 중심으로 여러분이 이미 공부를 해갖고 와야 임용으로 어떻게 연계되는지를 그때그때마다 여러분이 좀 체크를 해둘 필요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걸 이제 인식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내용 자체를 제가 이거 설명하는 거 아닙니다. 맨투맨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러나 이제 조금 설명이 필요한 부분들은 추가적으로 강의식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동그라미 4번은 금방 얘기했던 것처럼 그 2판 3판에 있는 내용을 8주차에 정리해서 드린다. 그러면 좀 걱정이 좀 없죠. 왜냐하면 이거 4판을 구입을 했는데 2판과 3판에서는 또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제가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오케이 오늘 이제 챕터 1만 다루게 되는데 이 챕터 1만 하더라도 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동사 부분이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사실 이 책에서도 가장 먼저 챕터 1의 동사를 다루고 있다는 것은 이 책의 수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챕터 2에서 비정형동사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소위 말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투부정사, 동명사, 분사하는 그 준동사를 얘기합니다. 역시 동사 부분이죠. 그 다음에 챕터 3까지 보면은 동사와 관련이 있는 시제와 상이죠. 그 다음에 챕터 4, 5, 6 같은 경우도 전부 다 동사입니다. 동사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조동사, 가정법, 수동태 그러니까 챕터 1부터 챕터 6는 이게 이제 전부 다 동사와 관련이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동사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verb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verbs 이게 동사인데 이 동사를 통해서 문법의 어떤 그런 기능을 표현하는 grammatical device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사하고 관련된 grammatical device가 있다. 그 4개를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자 뭘까요? 우리가 문법 문법이란 뭐냐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또 그 보충자료에서 볼 텐데 일단 들어가기 전에 mood라는 게 있죠. mood 자 우리 혹시 어... 맨투맨 공부 맨투맨 강의를 듣고 이걸 연결해서 들으시는 분들은 훨씬 더 이제 제 설명이 수월할 겁니다. mood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법이라고 했는데 이 법은 세 가지 법이 있죠. 그래서 indicative 소위 말하는 직설법이라는 거죠. 그렇죠? 직설법. 그 다음에 imperative 명령법이죠. 그 다음에 subjective 사실은 이제 우리가 법이라고 할 때는 뭐 학교용법에서는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가정법 가정법 과거 가정법 현재 가정법 뭐 가정법 과거 완료 가정법 미래 맨투맨에서도 그걸 설명하고 있는데 근데 이게 법이라는 건 뭐냐면 결국 우리가 이제 동사 부분을 지금 강조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건데 동사를 통해서 이게 이제 그 직설이냐 아니면 명령이냐 가정이냐를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은 뭐냐면 그 동사 형태변화를 통해서 형태변화를 통해서 그것을 직설법으로 명령법으로 그 다음에 가정법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직설법으로 표현한다는 것은 시제하고 이제 이게 이제 그 바로 연결되는 텐스를 또 보죠. 텐스라는 건 이제 시제라는 거잖아요. 그죠? 이제 시간을 나타낸다. 시간을 어떻게 통제했었을 거냐 이게 이제 시제인데 시제는 세 가지를 구분할 수 있죠. present 이걸 얘기하려고 하니까 이걸 좀 먼저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past 그 다음에 future 자 future는 분명히 타임적, 타임 우리가 소위 말하는 시간 그런 그 로 구분할 때 현재, 과거, 미래로 구분할 수 있는데 제가 그래마티컬 그 디바이스를 통해서 결국은 뭐를 우리가 이제 표현하려고 하는 거냐면 펑션이거든요. 펑션 문법 기능을 어떻게 표현할 거냐 펑션 또는 뭐 roles라고 해도 되겠습니다. 이제 그 문법 기능 문법의 그러한 그 여러 가지 역할들을 어떻게 표현할 것이냐 자 우리가 present는 어디를 통해서 지금 표현할 수가 있죠? 동사를 통해서 표현할 수 있죠? 현재나 또는 이렇게 아무것도 붙이지 않는 이것도 현재형입니다. 원형이 아니라 현재형이죠. 자 패스트는 자 패스트는 이디라고 하는 그죠? 이런 걸 우리는 인플렉션이라고 합니다. 인플렉션 그 맨티맨에서 제가 설명드렸지만 영어에는 여덟 개의 인플렉션이 남아있다고 했죠? 그래서 그중에 텐스를 표현하기 위한 이런 인플렉션이 있다. 그래서 현재형 이거는 과거형 자 미래형은 미래형은 어떻게 표시하죠? 미래형은 표시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엄연히 얘기하면 엄연히 얘기하면 이런 동사에 인플렉션을 붙여서 인플렉션을 붙여서 그러한 문법적인 기능을 나타내도록 하는 이런 부류들을 우리는 그라마틱 디바이시스라고 하는 건데 미래를 나타내는 그러한 굴절 형태는 따로 존재하지 않죠. 다만 미래를 표현하기 위해서 굴절 형태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형을 대용으로 현재를 대신해서 그러니까 현재형을 통해서 미래를 대용하자고 그래서 시간 조건의 부사절에서는 현재형 미래시제를 대신한다. 이게 바로 2018년도에 기출문제로 출제가 된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비고잉툴을 쓰죠. 그렇죠? 이런 또 다른 소위 말하는 조동사라고 하는 거 아니면 모달조동사 위의를 쓸 수도 있고 쉘을 쓸 수도 있겠죠. 또는 비트용법이라고 해서 비투를 사용할 수도 있죠. 또는 비어바우트 이런 다양한 방식으로 사용할 수는 있지만 굴절 된 형태를 가지고 있지는 않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영어에서 텐스는 프레젠트하고 패스트를 사용한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 우리가 무드라고 하는 것은 동사의 굴절 형태를 통해서 마음 이게 무드라는 게 사실은 우리 화자의 마음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심상이라는 건데 그것을 어떻게 표현할 것이냐.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데 이러한 굴절 형태들을 사용해서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 방식 이게 바로 직설법이고 그 다음에 동사 원형을 가지고 그러니까 굴절 형태가 없습니다. 이건 그죠? 동사 원형을 통해서 명령형으로 우리가 이제 나타낼 때는 임페럴티브라고 하는 거고 가정법은 반대로 가정을 하거나 또는 그 부확실하거나 그죠? 거의 일어날 수 없는 일을 가정할 때 이걸 쓰는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현재형을 쓸 수도 있고 과거형을 쓸 수도 있죠. 소위 이제 우리가 그 에스펙트라고 하는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상이라고 한다 그랬죠? 상에는 뭐가 있냐면 이거 얘기하려고 하니까 상에는 진행상이라는 게 있고 프로그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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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레스브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퍼프 픽이 있죠? 자 그래서 이제 그 진행과 완료로 우리가 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런 그 가정법을 표현할 때는 역시 이런 형태를 이제 가지고 표현할 수 있죠. 가정법 과거일 때는 과거형을 쓰죠. 그러니까 이거는 가정법 과거를 우리가 이제 과거라고 하는 문법적 기능을 표현하고 싶을 때는 특별히 다른 그런 굴줄 형태가 있는 게 아니라 직설법에서 사용하는 이런 시제 형태를 그대로 갖다 쓰죠. 그래서 그것이 현재형이면 가정법 현재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미래형이면 이제 슈드를 쓴다든가 그럴 땐 미래형이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과거일 때는 가정법 과거일 때는 과거형을 쓰는 것이고 그 다음에 가정법 과거일 때는 헤드 플러스 pp를 쓰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이제 완료해서 헤드 플러스 pp 과거분사 그죠? 헤드 플러스 pp를 그대로 갖다가 쓰게 되면 이제 가정법 과거 완료가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 부절에 헤드 플러스 pp를 이제 사용하게 되는 거니까 자 이런 것을 우리는 이제 또 이 동사를 통해서 우리가 뭐를 표현할 수 있냐면 상을 표현할 수 있다. 왜냐하면 물론 조동사가 이제 필요합니다만 이게 ing 형태라고 하는 분사 형태죠. 현재 분사 형태를 이용해서 이것도 이제 굴절 형태란 말이에요. 진행형을 나타낸다. 그 다음에 여기 과거 분사 형태형을 가지고 완료를 나타낸다. 이게 바로 이제 수의 말하는 이 그라마티칼 펑션을 지금 굴절 형태로 나타내는데 그것을 우리는 네 가지의 그런 펑션으로 아 저기 그 디바이스로 보이려고 하는 거죠. 자 마지막 우리 또 뭐가 있을까요? 보이스가 있죠. 그렇죠. 보이스 우리가 태 라고 하는 겁니다. 이 태 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액티브 보이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패시브 보이스 그죠? 능동형과 수동형을 얘기하는 것이죠. 특히 수동형 같은 경우는 어떻게 표시해요? B 플러스 과거 분사의 형태로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동사하면 동사하면 이 네 개의 그라마티칼 디바이스 이스를 일단은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 무드가 있구나 텐스가 있구나 에스펙트가 있구나 보이스가 있구나 근데 에스펙트는 이거는 사실은 수의적으로 나타나죠. 진행이나 완료 같은 경우는 나타날 수도 있고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죠. 그러나 무드는 세 개 중에 하나 텐스도 세 개 중에 하나 그 다음에 보이스도 두 개 중에 하나 이거 반드시 동사 우리가 이제 챕터 1이 동사인데 이 동사는 사실은 파이널 때 뭘 보여요? 정형 동사라고 하는 겁니다. 정형 동사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냐면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 무드와 그 다음에 보이스를 가지고 있고 텐스가 반드시 굴절 형태로 나타나는 그런 동사를 파이널트 그 월브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정형 동사 그럼 반드시 모는 있어야 된다? 텐스는 있어야 된다. 물론 무드나 보이스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구분할 수가 있는 것이죠. 문장은 액티브 아니면 패시브로 구분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무드는 이 세 개 중에 하나로 우리가 이제 구분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보통은 이런 가정법하고 임페러티브 명령문을 뺀 나머지는 다 인디커티브가 되는 거죠. 이렇게 직설법 문장이 되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동사를 공부할 때는 네 가지 그래마틱 디바이스 를 먼저 전제하고 들어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보충자료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4쪽에 자 이 티처스 그래마의 챕터 2에 나오는 내용인데 What is grammar? 그래마라는 게 뭐냐 이런 얘기죠. 우리는 이제 학교법을 배우고 있지만 글쎄요. 뭐 다양한 그런 그 데피니션으로 여러분이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고 그것이 다 그래마에 대한 이야기로서 아마 틀리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여기서는 그래마를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The set of rules 즉 규칙들의 집합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다양한 규칙이 있다. 이런 얘기죠. 근데 뭘 기술해야죠. Describe how words and groups or words can be arranged to form sentences in a particular language. 우리는 particular language를 뭐를 대상으로 지금 공부하고 있는 거죠. English이죠. English의 그러한 그 문장을 자 우리가 항상 문법이라고 하는 것은 문장을 단위로 한다. 그 문장 안에 있는 클로즈와 phrase와 word 이런 단위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문법을 공부하게 되는데 바로 문법이라고 하는 것은 규칙들의 집합인데 어떤 규칙이냐면 단어와 또는 단어들의 그룹 이 단어들의 그룹은 결국은 phrase나 close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문장을 형성하기 위해서 arrange 정렬되냐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결국은 단어나 구나 절이 어떻게 문장을 만들어가는가 그 문장을 만드는 것을 만드는 것을 기수해주는 그런 규칙들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문법이라고 한다고 이렇게 이제 저자는 론 코엔 저자는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절대적인 정의는 아니겠죠. 다양한 차원에서 구레마를 정의할 수가 있겠지만 아 쉽게 얘기하면 단어나 구나 절이 어떻게 문장을 만드는지를 규칙화 해놓은 것이 문법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게 한 15페이지 정도 되는데 여러분이 나머지 부분들은 꼼꼼하게 이렇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 설명하지 못하는 부분은 그러나 중요한 부분은 다 설명을 드릴 테니까 자 가운데 있는 프레이저 스트로크 다이어그램이라고 되어 있죠. 소위 말하면 이런 걸 우리는 이제 트리 다이어그램이라고 합니다. 수용도라고 하는데 이 책은 수용도가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이제 오메가 코스에서 더 그래마북을 다루게 될 텐데 그 책은 수용도로 상당히 많이 문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편의성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 신텍스는 다 수용도로 설명합니다. 우리가 이제 그 이론에서 통사이론에서 신텍스로 공부하게 될 텐데 그러나 이 책에서는 가능하면 이 수용도를 쓰지 않고 브래키팅을 쓴다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밑에서 밑에서 세 번째 줄에 보면 네 번째 줄을 볼까요? 네 번째 줄을 보면 이런 다양한 용어들과 다양한 신벌들을 통해서 이 책을 이제 문법을 기술하게 되는데 Therefore this book does not contain phrase structure 다이어그램을 포함하고 있지는 않다. 이런 모양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But instead use a combination 이제 조합으로 이제 설명을 하는데 prose description 이거죠. 이게 뭐냐면 하나하나 기술하는 방식이야. 그래서 이 책이 어떻게 보면 이 고급 영법처럼 이 teacher's grammar도 제가 이제 teacher's grammar를 굳이 여기에 보충자료로 넣는 것은 뭐냐면 나중에 teacher's grammar는 이제 공부하게 되는데 그래도 가장 이명하고 지금 연기를 시키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려면 원서 중에는 teacher's grammar만큼 그런 지금 우리가 영향력을 미치는 책은 없기 때문에 복잡하게 이런저런 교재들을 참고하는 것보다는 요거만 지금 보충자료를 이렇게 연결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prose 라는게 산문이잖아요. 그죠. 산문적인 기술 객관적인 기술 를 사용하거나 또는 simple bracketing system bracketing system 이라는 것은 단어와 단어 구하고 절과 절의 관계들을 이런 식으로 이거는 bracket이라고 합니다. 격가로를 통해서 그 관계를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스페이스도 적게 들고 또 상당히 좀 간편한 방법이거든요. 근데 이제 트루 다이어그램을 그리게 되면 물론 이제 그 이 하이라키칼 스트럭처를 보여준다는 차원에서는 상당히 의미가 있지만 이거는 이론에 상당한 그런 또 설명이 좀 필요하고 또 학자마다 좀 달리 봐야 하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정답이 다양합니다. 그러나 이런 방식으로 또는 이제 프로듀스크립션을 사용하게 되면 저자의 의도를 분명하게 표시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양쪽을 다 사용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 프레이저 스트럭처 다이어그램은 잠깐 여기서 설명하고 있지만 그 밑에 단어들이 있고 그 단어들 위에 이런 거를 이제 구구조를 나타내는 표지라고 마커라고도 이제 통사로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 그래도 보면 S는 맨 위에 보자 센텐스 여기서는 이니셜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그 이니셜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MP는 noun phrase 명사고 VP는 verb phrase 뒤에서 다시 설명합니다. 동사고 그 다음에 DT는 뭘 얘기할까요? 디터미나 한정사 그러니까 제가 또 번역을 해주는 이유는 그 우리 학교용법 아니 고급용법 해설 이 책을 읽을 때 다 우리말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부분들은 이제 그 일부 가로 열고 영어 용어로 써주고 있는데 그게 다 일치하진 않아요. 학자마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그러나 내용을 보면 이게 뭘 얘기하는지는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어떠한 그런 문법의 용어든지 임용에서 필요한 것들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 양쪽에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익혀드릴 필요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 Q라고 되어 있는데 Q는 뭘까요? 퀘스천일까요? 아니겠죠. 여기서는 퀀티파이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양화사라고 하는 거예요. 조금 이제 낯설고 처음 듣는 분들도 계실 텐데 자 그것도 뒤에서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ART ART 예술이라는 게 아니겠죠. 이거는 article 이 학자만이 쓰고 있는 저는 이렇게 잘 쓰지 않습니다만 어쨌든 article을 지금 ART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 어쨌든 자 그래서 이 학자는 이런 수용도를 여기서 사용하고 있지는 않다는 이야기를 지금 더불어서 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넘겨보세요. 자 grammar rules in English 영어에서 다양한 grammar rules이 있겠죠. 뭐 그 몇 개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상당히 이제 많을 텐데 음 그 grammar rule에 대해서 잠시 이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죠? Many of grammar rules discussed in this book move words or groups of words around create different sentence patterns 자 여기서는 두 가지 그 move 그러니까 이게 참 신기한 현상인데 그 자연언어죠. 이게 이제 수없이 많은 그런 수천 개의 자연언어들이 있는데 이 자연언어에서 아주 신비한 그런 현상 중에 하나는 뭐냐면 무브먼트라는 거예요. 무브먼트 이 단어들이 문장을 형성할 때 고정되어 있으면 좋을 텐데 고정되어 있지 않고 움직인다는 거예요. 움직이죠. 그리고 또 없던 것이 들어가기도 하고 있던 것이 사라지기도 하고 그래서 여기 두 가지 이제 룰을 간단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하나는 무브먼트고 하나는 딜리션 사라지는 현상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보여줄 수 있는 게 데이티브 무브먼트 역격 이동 역격 이동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역격 이동이라고 하면 뭔가 좀 생소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삼형식을 사형식으로 또는 사형식을 삼형식으로 전환하는 그러한 그 거기에 보면은 분명히 이동 현상이라는 게 있죠. 자 그것을 우리는 데이티브 무브먼트라고 하는 건데 그런데 이런 것들 결국은 이게 뭐냐면 이런 것들 이게 수없이 많은데 우리가 통사론으로 가면은 또 아주 낯선 그러한 그 용어들을 많이 배우게 되는데 이런 것들은 결국은 뭐로 설명할 수 있냐면 룰을 설명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룰이라는 것은 뭐냐면 어떤 문장이 그래마티컬한 문장이 있을 수 있고 언그래마티컬한 문장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을 설명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마티컬 룰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그래마티컬한 센텐스를 만들어내는 룰이라 이런 뜻이에요. 그 얘기를 여기서 하고 싶은 거죠. 이 대표적인 두 개의 룰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이제 이분은 prose description을 통해서 문법을 설명하겠다. 이렇게 이제 앞에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또 브래키팅이나 간단한 그런 심벌들을 이제 통해서 설명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번 데이터를 보면은 여기가 바로 이제 그 데이티브 벌브인 샌드 동사를 활용해서 직접 목적어와 관접 목적어가 나왔을 때 이것을 이제 그 위치를 바꿀 수가 있겠죠. 그러면 수잔 투 수잔에 있는 수잔이 어디로 가요? 그 앞쪽으로 이동을 하죠. 이게 바로 무브먼트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무브먼트 4번에서 그걸 지금 설명해 주고 있죠. 그 2 뒤에 있던 전시사 2 뒤에 수잔이 그 앞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죠. 이게 바로 무브먼트 룰에 의해서 이동을 한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이 정문이 되기 위해서는 전시사 2는 어떻게 돼야 돼요? 딜리티드 지워져야 되죠. 이게 바로 딜리션 룰이라고 하는 거예요. 소위 우리가 2번을 3번으로 고치는 것은 3형식을 4형식으로 고친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학교의 문법에서 아니 저기 중고등학교의 문법에서 설명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조금 더 수준을 높여가지고 이런 걸 무브먼트 그 다음에 전시사 2를 생략하는 것을 딜리션 룰이라고 하는 거고 이런 거를 데이티브 무브먼트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또 있네요. 5번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명사를 쓸 때 이게 단복수를 그 아니죠. 제가 금방 다른 걸 착각했어요. 죄송해요. 이게 이제 리포트라는 동사는 항상 어떻게 써야 되냐면 5번처럼 써야 돼요. 5번처럼 리포트 동사는 그 사건을 경찰에 보고했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이게 소위 말하면 여기 집정목적과 간접목적으로 돼 있는데 전시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형식으로 얘기하면 이건 3형식이죠. 그런데 여기서는 3형식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동현상을 지금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6번이 지금 빠져 있어요. 이게 제가 스캔을 해서 여기다가 카피를 하다가 그걸 이제 빼먹었는데 자 그러면 한 번 이왕 여기가 빠졌으니까 여러분이 채워놓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거를 역격 이동과 똑같이 한 번 이동을 시켜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자 6번 하고 이동을 시켜보면 어떻게 될까요? They reported 그 다음에 The police The accident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런데 그 문장은 어떻다는 거야 이거는 언그라마틱한 센텐스가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룰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들을 이제 설명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리폴트 동사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그 특별한 그러한 특징 때문에 이제 그런 건데 이런 예들을 이제 그 룰로 설명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그 문장은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They reported the police the accident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어요. 역시 이것도 우리가 이제 중고등학교 문법으로 얘기하면 삼형식을 사형식으로 고칠 수 없는 그런 그 리폴트 동사에 해당이 되는 거죠. 자 넘겨서 Grammatical Terms 자 이게 Grammatical Terms에서 뭐 나머지 이제 여러분이 쭉 그 자세하게 이제 읽어보셔야 되는데 이 Grammatical Terms 할 때 Term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뭐냐면 Technical Terminalogy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밑에 그 만화 에 대한 설명도 있으니까 여러분 읽어보시고 그 만화 밑에 첫 줄을 보면은 People sometimes make fun of 자 Technical Terminalogy 요게 바로 이제 그 전문용어 또는 학술용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그 밑에 뭐라고 하냐면 좌곤이라고 합니다. 우리 유피미즘처럼 플립트 러닝처럼 또는 월드 잉글리시처럼 그래도 이 전문용어라고 보통 하는 그런 이거는 이제 뭐 제너럴 턴이긴 한데 이 좌곤이라는 것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전문가 집자들은 뭐를 사용한다? 좌곤을 사용한다. 우리도 전문가 집단이란 말이에요. 영어를 전공하고 있는 그죠? 메이전인 잉글리시 그래서 잉글리시 티처가 되고자 하는 전문가죠. 영어 교사가 된다는 것은 전문가입니다. 사실은 그죠? 그래서 이 전문가들이 쓰는 용어를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된다 이런 얘기죠. 의사면 의사들이 쓰는 용어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컬링 선수들이 하는 컬링을 우리가 이제 제대로 시청을 하려면 컬링의 그런 스포츠의 용어를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영미아가 그게 용어가 아니더만요. 아무튼 그래서 그걸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런 용어를 사용하는 이유는 세 번째 문단에 보면 두 번째 문단이죠. 두 번째 문단에 끝에 보면 Simplify Communication Among Specialists 이런 목적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전문가들끼리 서로 의사소통을 모하기 위해서 아주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거기 다이렉트 오브젝트를 설명하는데 우리가 다이렉트 오브젝트 하면 될 것을 이 용어를 모르고 있다면 나름대로 그것을 설명을 해줘야 되잖아요. The elements within a sentence that we see the action described by a verb 이 정도는 그래도 아주 전문가답게 잘 설명을 한 거지만 만약에 이런 용어를 모르고 있다면 의사소통이 상당히 복잡하겠죠. 시간도 많이 걸릴 것이고 그래서 전문 용어들이 이미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공부를 해보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여기 나와있는 용어들이 becoming familiar 굉장히 익숙해져 있고요. 만약에 익숙해진 분들은 refresh your memory 하는 차원에서 한 번 더 이렇게 보라고 이야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물론 unfamiliar한 그런 스트레인지한 텀러들도 몇 개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마 이 책을 처음 보는 분들이라면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넘겨보시면 Constituent structure Constituent 밑으로 보세요. 이 Constituent라는 말을 아마 이렇게 저렇게 사실 이 단어를 모르지는 않죠. 그러나 우리가 이제 그레마라고 하는 그런 스페셜 그레마를 우리가 전공하는 문법을 공부하는 우리 학생들 우리 예비스님들에게 있어서 Constituent라는 굉장히 중요한 용어죠. 이게 구성성분 또는 구성소라고 합니다. 또 다른 말로는 그냥 엘리먼트 구성요소라고 하는데 엘리먼트보다는 Constituent가 이게 좌근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근데 이것도 사실은 보면 굉장히 커버텀이에요. 구성요소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소위 말하면 오형식에서 주어 동사 목적어 그 다음에 보어 수식어 다섯 개의 Continuent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문법적인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데 그런 걸 다 뭉뚫여서 우리는 Constituent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고 여기서 이야기하는 Constituent는 문장이 Constituent가 될 수도 있고 Close가 Constituent가 될 수도 있고 Phrase가 Constituent가 될 수도 있고 Word가 Constituent가 될 수도 있는 거죠. 문장을 구성하는 그런 하나의 단위들을 전부 다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Constituent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1번 데이터에서 Close 2번 데이터에서 MPVP 하는 Phrase 3번 데이터에서 각각에 해당되는 Word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우리가 Constituent다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결국은 문장이라고 하는 건 뭐로 구성되어 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렇죠 Constituent로 구성됐다 이걸 세수로 나누면 단어구 절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Constituent Structure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은 문장이라고 하는 것은 Constituent Structure다. 자 Constituent의 개념은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넘겨서 자 Phrases 이건 뭐라고 하죠? 우리가 구 라고 하죠? 그래서 Phrase의 정의를 보면 Consist of Head Element 자 구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소위 대표적으로 뭐라고 하냐면 XP 라고 하는 거죠. 명사의 구는 명사고 이게 바로 핵이라는 거예요. Head Element가 있다. 구에는 그래서 무슨 구할 때 그 무슨에 해당이 되는 부분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Head Element다. 그렇죠? 5번 데이터 같은 경우는 거기 PD 라고 되어 있는데 Progressive Determinal을 PD 라고 이런 게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소위격인데 이 소위격은 큰 범주로 보면 또 다른 Constituent로 보면 이걸 Determinal 라고 하는 거거든요. 소위격은 Determinal에 해당이 됩니다. 우리가 관사도 Determinal에 해당이 되죠. Quantifier도 Determinal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는 DP 어쨌든 이 책을 우리가 나중에 또 공부를 하겠지만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또 공부를 하시려면 이런 용어들을 이제 알아두어야 된다 이런 얘기죠. 뒤에서 나올 챕터 3 이상 이후부터 이제 모든 용어들을 여기 있는 좌근들을 통해서 설명을 하고자 하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Sister가 명사죠. 이거 합쳐지면 명사 9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5번에 우측에 보면 noun phrases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래서 명사구는 무슨 역할을 하죠. 우리가 소위 말하는 금방 봤듯이 명사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중고동법에서 주어나 목적어나 보호자로 쓴다. 여기서는 지금 subject 그래서 그 세 번째 줄에 보면 the mp my sister function 이 functional 말 이렇게 쓴다. 동서로 as the subject 주어로서 기능을 한다. of the sentence since he performance 왜냐하면 주어가 하는 것은 뭐냐면 performance action 액션을 수행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을 나중에 우리가 set role이라고 해서 앞쪽에 임용 포인트 임용 연계 포인트 에서도 나와있지만 이거는 행위자 agent 또는 actor 이렇게 이제 또 그 subject를 그렇게 구분하는 겁니다. 자 아무튼 자 그 다음에 6번 데이터는 뭘 보여주고 있을까요. 보니까 verb phrases 이런 얘기죠. verb phrases 이제 verb phrases 라는 것은 결국은 동사와 그 뒤쪽을 다 연결하는 부분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5번은 우리가 이제 mp 라고 했을 때 이 mp 라고 하는 것은 소위 말하면 우리가 문장을 각게 성문 이제 종합영어 성문영어 같은 경우는 주부 술부를 이렇게 구분하죠. 뭐 성문뿐만 아니라 모든 문장은 둘로 나눈다 그러면 양분한다 그러면 주어부분 주부 그 다음에 지금 얘기하는 게 이 vp가 바로 술부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거기다가 추가적으로 써놓으면 5번에 noun phrase up에다가 주부 그 다음에 6번에 verb phrase up에다가 술부라고 써놓으면 좀 더 참고가 될 수 있겠네요. 그죠? 우리 중고등학 문법에서는 그렇게 이제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7번은 이거는 adjective phrase죠? adjective phrase는 물론 저는 그냥 이렇게 앞으로는 이렇게 쓸 겁니다. mp ap 여기 xp 할 때 ap 그러니까 저만의 방식이죠. 근데 여기서는 또 adjective 쓰는 방식이 조금 이렇게 좀 그 adj로 이렇게 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adjphrase 라고 하면 이렇게 이제 쓰겠죠. 그 다음에 이제 동사구는 뭐 그대로 쓰고요. 그 다음에 부사구는 저는 그냥 이렇게 써요. adp 이렇게 쓰는데 여기서는 advp 뭐 이렇게 또 쓰는 거니까 부사는 이렇게 표시하고 adjtip는 이렇게 표시하잖아요. 그죠? 이 책에서는 그러니까 저는 좀 더 심플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하는 거고 저는 그냥 이대로 쓰겠습니다. 여기 책에서는 이렇게 쓰고 있지만 자 계속 여기 형용사구 그 다음에 이제 부사구를 지금 보여주고 있죠. 자 그 다음에 9번은 마지막 9번은 뭐냐면 prepositional phrase 그죠? 전치사구 전치사구로 그래서 여기도 전치사구는 저는 그냥 이렇게 pp로 쓰겠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p-r-e-p 푸 요거는 그냥 단어를 표시할 때 p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p-r-e-p로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어요. 그죠? 여기다가 p를 붙여서 여기 이제 prepositional phrase 이렇게 쓰는데 보통은 보통은 이렇게 씁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자 이게 이제 대표적인 phrase들의 이제 그 부류들인데 우리가 통사론을 가게 되면 이거는 lexical category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lexical category 있죠. 명사, 동사, 효용사, 부사 라고 하는 거는 lexical category 인데 이게 말고 이제 ip 이번에 논란이 됐었던 ip cp tp 이런 거 있잖아요. dp 이런 거는 functional category 라고 합니다. 자, 요건 뭐라고 한다고요? lexical lexical category 라고 하고 요거는 기능이죠. 인플렉션 컴플멘타이저 소위 이제 보문소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요거는 tense 요거는 디터미나 그러니까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문법 즉 기능 근데 그것이 결국은 프레이즈를 형성하게 되고 그 프레이즈 헤드가 인플렉션이고 컴플멘타이저이고 여기 tense고 이게 디터미나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명사의 핵이 명사의 핵은 우리가 아, 명사구의 핵은 명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이 명사구를 dp라고도 나중에 이제 이론적으로 dp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디터미나가 핵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lexical이 아니라 function functional category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하는 거예요. 자, category를 두 가지로 구분하면은 크게 lexical category하고 functional category로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다. 근데 결국은 얘네들은 뭐로 나타나냐면 프레이즈라는 거예요. 요 ip는 뭐냐면 sentence예요. sentence 요 cp는 나중에 요게 이제 뭐 s바 스펙까지 포함해서 이제 cp가 되는 건데 뭐 이 말을 알아듣는 분도 있고 못 알아듣는 분도 있지만 하여튼간 재학생분들도 상관이 없어요. 어쨌든 아하 그러면 우리가 소위 학교 문법 또는 중고등학교 문법에서 문장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는 문장이 아니라 프레이즈고 그 프레이즈 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다. 이렇게 핵이 들어가 있다. 헤드가 들어가 있다. 라고 본다면 lexical이 헤드가 있고 functional 헤드가 있다는 거예요. 자, 요거는 여기서 다루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나 좀 더 이제 좀 나 업그레이드 시켜서 이야기하자면 왜냐하면 나중에 우리 통사이론 공부할 때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배우게 돼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온 프레이즈를 좀 더 구체적으로 여기서 이제 아, 거기 설명을 하는데 엑서사이즈 있죠? 이거는 여러분이 꼭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제가 풀어드릴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아, 여기 앞에서 이제 그 이 책이 또 상당히 의미 있는 것은 뭐냐면 바로바로 엑서사이즈를 풀어볼 수 있게끔 그,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고흥용법 해설도 챕터가 끝남과 동시에 뒤에 엑서사이즈를 풀어보게 돼 있거든요. 요것도 과제로 제가 드렸으니까 꼭 문제를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요까지 하고 잠깐 어, 왜냐하면 뒤에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설명할 부분이 있어서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요까지 잠깐 어, 요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같이 나머지 부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케이.